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는 11월 23일 목요일 첫 번째 주제는 참 세금 부담이 좀 가혹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세금 부담이 이제 세금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생산 가능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세금이 중과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세금은 넓게 그리고 10개 부담이 돼야 되는 거죠. 특정 아주 좁게 가혹하게 세금이 부담이 되면 제가 한참 소득세가 좀 많이 낼 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세금 내다가 볼일 다 봤다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세금을 세금이 허덕허덕. 또 세금은 이제 전년도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미리 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수원을 물려받는데 상속세가 15억 원이었다.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세제뿐만 아니고 그런 제도라는 것이 아주 쉽게 바뀌고 그다음에 그 세금의 부가 대상자들이 불현뜻 여러분들 세금이 늘어난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제도든 간에 예상 가능한 제도가 돼야 되는데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큰 차이라는 것이 이런 정책과 제도의 불확실성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좀 읽어보니까 이런 일은 누구에게든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은퇴를 앞둔 직장인 고 모 씨 59세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주도에 평생을 가꾼 과수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2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제주도의 감귤 과수원이 그게 이제 평생 생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이제 집값이 땅값이 오른 거죠. 과수원의 공시지가가 15억 원 감정가액이 50억 원 공인중개사가 언급하는 예상거래시세가 대개 60억 70억 60억 70억도 팔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60억 70억 되면 또 양도 소속세가 꽤 많을 거고 세무대리인에 따르면 원래는 공시가격으로 상속 재산을 평가했는데 이런 경우는 상속세가 2억 3천 434만 원이 부과되게 되어 있는데 불과 4개월 전에 지난 7월 달에 법이 개정된 것도 아니고 국세청이 내부 규정인 훈령을 개정해 가지고 감정가액 50억 원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세금이 이런 불현뜻 17억 3천 387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15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국회를 정식으로 거쳐 가지고 모든 과세라는 것은 국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은 일종의 조세 저항이 따르니까 편법이죠. 그냥 행정 편의상 국세청의 내부 규정인 훈령을 바꿔 가지고 훈령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될 겁니까 집이 제주도에 과수원을 오랫동안 했고 어머니가 여러분들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가 여러분들 아버지부터 운영하던 과수원이 이제 상속을 받게 돼야 되는데 2억 3천 434만 원은 국세청 훈령이 4개월 전에 바뀌어 가지고 17억 3천 387만 원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들 할까 사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국의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선조나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관에 의한 수탈이 심했지 않습니까 관에 의한 수탈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거짓이 왜 이렇게 일상화 돼 있고 좀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관이 수탈을 워낙 많이 하니까 바른 말을 해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관하에 끌려가 가지고 곤장을 때리는데 거짓말 안 하면 그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요인들도 꽤 많았을 것이다. 관이 민을 대우하거나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이 어떻게 하면 민간을 수탈하거나 약탈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을 여러분들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세금이 많으면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게 항상 수탈의 대상으로 당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남긴 것이 탈랑제는 과수원 안 한대 그 과수원을 평생 여러분들 과수원을 했을 건데 그러니까 아들은 이런 59살에 직장생활을 했을 테니까 비업무용 부동산 뭐 이런 게 되는 모양이죠.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그냥 법령을 바꾸면 조세저항이 따르니까 이건 이제 내부 규정인 사무처리 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세금이 갑자기 뜬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쭉 댓글 한번 읽어보니까 한 분이 나라가 늑대 같습니다. 평생 세금 다 내고 모은 재산을 자식 준다고 또 뜯어갑니다. 이렇게 생각 말씀하시고 살아갈 때 세금 가지고 있어도 세금 넘겨지도 세금 기본이 삼중 세금이고 그리고 한계 없이 올라가는 지역 가입자로 편입돼 가지고 이중 부과되는 근보료 기본이 사중 세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세금 부담이 너무 가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 여러분들 상속세를 한번 보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작성한 걸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참 관대하네요. 공제가 많아 가지고 부부 합산 공제가 278억까지 여러분들 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278억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뭐 손에 꼽을 정도인데 거의 상속세를 안 낸다는 거죠. 미국 영국은 공제가 많아 가지고 상속세와 정려세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제 혜택을 높게 제공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과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세와 정려세를 유지하면서 공제 금액을 높게 측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아주 부자들은 여러분들 상속세를 내겠지만 대부분은 278억까지는 대부분 이제 상속세가 면제가 되는 공제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2등이네요. 일본이 55% 한국이 50% 프랑스가 45% 스페인이 41% 영국하고 미국은 40% 40% 높은데 공제가 많아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278억까지 여러분들 상속세 부담을 안 하는 거죠. 이러니까 뭐 일본하고 한국이 굉장히 높기는 높네요. 국가마다 이제 뭐 이런 특징들이 또 다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참 부모가 물려받는 그런 과수원을 상속하는데 3억가량 내던 그런 상속세를 갑자기 15억입니까 17억입니까 17억까지 내야 되니까 이분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선거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제 얼마나 사람들을 줄이를 틀겠습니까 이렇게 줄이를 틀면은 그래도 부자들은 변호사들도 쓰고 로펌도 쓰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들이 있지만 중상층들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겠죠. 어쨌든 관이 민을 수탈하지 않는 나라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